베를린 S-반은 독일 베를린의 도시고속철도망이다. 베를린의 S-반은 독일의 통일 이후 몇 년간은 구서베를린 측과 구동베를린 측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1994년 1월 1일에 독일 철도가 발족한 것으로 이날부터 독일 철도가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1995년 1월 1일부터는 독일 철도의 자회사인 베를린 S-반으로 이관되었다. 1995년 당시 연간 수송량은 약 2억 4천 5백만 명이었지만 이후 매년 연평균 2% 정도 이용객 증가가 이루어져 10년 후인 2005년의 연간 수송량은 3억 5천 6백만 명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S-반 망 부활에 의한 총 영업거리의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베를린 S-반 노선도 S-반 경로는 모두 3개의 핵심 노선 중 하나에 들어간다. 중앙부 고가인 동서노선, 중앙부 지하인 남북노선, 그리고 순환선이다. 순환선 외곽에서는 교회노선이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 S1, S2, S25, S26호선은 노르트지트 터널을 중간 경유하는 남북노선이다. 이 노선들은 오라니엔부르크, 베르나우 및 북쪽의 해니이스도르프 및 텔토 슈타트, 리이텐나데, 반제에 동등하게 분배되었다. S3, S5, S7, S9, S75호선은 슈타트반 도시 철도를 사용하는 동서노선이다. 서쪽 종착지는 포츠담과 슈판따우에 위치하지만 S5호선은 베스트크로이츠까지, S75호선은 오스트크로이츠까지 운행한다. 동쪽 종착지는 에르크너, 슈트라우스베르크 북, 아렌스펠테, 바텐베르크이다. S9호선은 오스트크로이츠의 연결선을 사용하여 슈타트반에서 순환선의 남서부 다리로 변경한다. 또 다른 커브인 노드커브에서 북서순환선까지는 원래 S86호선이 담당했지만, 오스트크로이츠역에 재건을 준비하면서 철거되었으며 이후에 재건되지 않았다. 두 연결곡선은 베를린 장벽시대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북쪽 동쪽 노선에서 오는 열차는 서베를린 남북 방향을 사용할 수 없었고, 장벽 전, 후에 순환선 서쪽 다리는 서베를린에 있었기 때문이다. S41과 S42호선은 순환선 주위를 계속 순환하며, 이전에는 시계방향으로, 이후 반시계방향으로 간다. S45, S46, S47호선은 남동쪽의 목적지를 순환선의 남쪽 구역과 연결한다. 괴를리츠선에서 퀘르니시의 하이데역을 경유한 순환선까지의 접선 노선을 통해 연결된다. S8호선과 S85호선은 본홀머 슈트랏의 오스트크로이츠 베를린 트랩토와 파크 사이의 순환선 동부구간을 남동쪽의 괴를리츠선을 이용하여 남북으로 연결한 노선이다. 일반적으로 노선번호의 첫째 자릿수는 주요 노선 또는 노선 조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S25호선은 S2호선의 한지선이고 S41호선, S42호선, S45호선, S46호선, S47호선은 동일한 경로 중 일부를 공유하는 모든 순환철도 노선으로 S4호선에 속한다. 그러나 S4호선은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하지 않는다. 1984년 1월 9일부터 모든 서베를린 S반 노선에는 S와 번호가 붙였다. 이 시스템은 수년간 다른 서독 S반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었다. 1991년 6월 2일 동베를린 노선까지 확대되었다. 내부적으로 베를린 S반은 통상적으로 20분마다 운행하는 추크그루펜을 사용한다. 일부 노선은 오직 하나의 추크그루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5호선과 같은 다른 것들은 실제로 여러 개의 추크그루펜을 합친 것이다. 과로안의 역은 특정 시간 동안만 운영된다. S85호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행된다. 또한 모든 열차가 노선의 명목적인 종착력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S1호선의 대부분 다른 열차는 오라니엔부르크의 5정거장 앞인 프로나우까지만 운행된다. 그리고 에르크너 방향 S3호선의 대부분의 열차가 가지는 마지막 정거장은 프리드리 사겐역이다. 마찬가지로 일부 북행 S2호선 열차는 계준트브루넨에서 끝나고, 대부분의 S5호선 열차는 슈트라우스베르크역 또는 마르스도르프역에서만 운행되며, 슈트라우스베르크 노르트역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적은 운행체계를 제공한다. 2009년 8월 31일에 노선에 대한 몇 가지 연구적인 변경사항이 적용되었다. 슈타트반과 순환철도를 연결하는 선로 해체를 포함한 오스트크로이치역의 개조로 인해, S9호선은 더 이상 이 역에서 서쪽으로 가지 않는다. 노선은 순환철도를 따라가다가 S2호선과 S8호선처럼 센하우저 알레역을 지나 북쪽으로 분기하고 판코에서 종착한다. 슈타트반에서 감소된 처리량을 보완하기 위해 S3호선 이슈판따우 이서로 연장되었다. 오스트크로이치역 개조공사가 진행되면서 S3는 현재 오스트크로이치 및 에르크너 사이에서만 운영된다. 대체용으로 S5는 이제 슈판따우로 이동하고 S75는 베스트크로이치와 바르텐베르크 사이에서 매 10분마다 운행한다. S5는 일반적으로 주중 오전 4시부터 오전 1시 사이, 토요일은 오전 5시부터 오전 1시 사이, 일요일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1시 사이에 운행된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대부분의 시간대에 포괄적인 야간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대부분의 역은 금요일 아침과 일요일 저녁 사이에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블랑켄부르크와 호엔 노이엔도르프 사이의 S8호선 구간이며, 이 시간에는 아무런 운행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다른 노선은 경로 변경 없이 운행하지만, 일부는 야간에 축소 또는 변경된다. 특히 S1, S2, S25, S3, S41, S42, S5, S7은 변경되지 않으며, S45와 S85는 야간 서비스가 없다. 서방면 S46, S47, S75 및 북방면 S9은 쥐트크로이츠, 쇠네바이데, 리이텐베르크, 트레프토아 파크역에서 각각 종단한다. 베를린 S반은 1920년대 후반부터 증기에서 제3개조로 변환되었다. 제3개조는 민면 접촉 방식이다. 사진은 리이텐나대역 앞 건널목에서 촬영, 1870년대의 개별 구간이 있는 S반은 베를린으로 이어지는 교회 통근 열차의 네트워크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여러 터미널 기차역과 1882년에 증대한 동서도시 간 노선을 연결하는 순환 철도로 연결된다. 이 네트워크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 형성은 버라이너 스타트, 링 언드 보로트바넨 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특별 운임 설정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반 철도 운임과 다르다. 전기 철도 운임은 1km당 고정 가격으로 곱한 것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베를린 요금 지역에 대한 특별 운임은 운행 중에 지나간 역의 수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인 운임에 근거한다. 이 네트워크의 핵심은 도시 간 슈타트반 동서노선과 순환 철도 및 여러 교회 지선이 1920년대 후반에 증기운전에서 제3개조 전기 철도로 변환된 것이다. 승객 수가 가장 많은 교회 노선인 반제 철도는 1932-33년에 전철화되었다. 교회 열차의 숫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다. 이후 프랑크프루트역에서 종착하는 서부교회 노선과 샤를로텐부르크역에서 종착하는 동부교회 노선을 연결하는 동서도시 간 노선이 건설되고, 슈체친역에서 종착하는 북부교회 노선과 베를린 포츠담역에서 종착하는 남부교회 노선을 연결하는 남북도시 간 노선도 건설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베를린시 행정부가 개최한 1909년 경쟁으로 인한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 동서도시 간 노선이 완성된 후 불과 10년 후에 나왔다. 최종 실현에 이미 가까운 또 다른 구체적인 제안은 브레슬라우 대학교의 제니케 교수가 1926년에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건조된 일부 477형 열차는 21세기 초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S반이 많은 구간은 전쟁 동안 마지막 베를린 전투의 영향으로 1945년 5월 2일에 남북철도 터널이 적의 행동 및 범람을 통해 폐쇄되었다. 사상자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터널은 공공대피소로 사용되었고 또한 지하보도에서 기차로 부상당한 군인을 수용했기 때문에 200명까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47년 터널을 통한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었다. 베를린 장벽 건설 이전 적대 행위가 1945년에 끝난 후 베를린은 소련 점령 지역에 둘러싸인 포섹터시티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나중에 독일민주공화국이 되었다. 연합군은 서베를린 지역의 S반 서비스가 동독의 철도 서비스 제공업체인 독일 국영철도에 의해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독의 철도 서비스는 새로운 도이체 분데스반이 제공했다.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S반은 335km로 성장했다. 1961년 8월 13일 S반이 운영 및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동서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적대 행위의 희생량이 되었다. 서비스가 모든 점령지를 통해 계속 운영되긴 했지만 동베를린과의 국경에서 검문소가 건설되었으며 열차에 탑재된 통관검사가 실시되었다. 1958년 이후 일부 S반 열차는 동베를린의 역에서 동독의 외곽지역의 역까지 서쪽 구간을 통해 무정차로 달려서 그러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동독 공무원은 S반을 서베를린을 경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S반은 독일 국영철도의 두 개의 부분망으로 운영되었다. 동베를린에서 S반은 가장 높은 승객 점유율을 가진 운송 방식으로 약 35%의 운송 점유율을 유지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노선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성장했다. 특히 새로운 주택 단지는 도시의 북동쪽의 기관와 연결되어 있었다. 베를린 장벽 건설은 서베를린으로 하여금 노동조합과 정치인들에게 S반을 보이콧하도록 요구했다. 그 후 승객 숫자가 감소했다. 그러나 베를린 S반 파업으로 S반이 대중의 관심을 가져오고 서베를린은 S반 자체의 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1983년 상원의원 협상이 있었고 SMB와 독일 국영철도가 생겼다. 1983년 12월에 서베를린 지역에서 S반이 운영권 양도에 대한 독일 국영철도와 베를린 상원의 합의에 대한 연합의 동의로 체결되었다. BVG는 DR에서 가장 오래된 객차를 받았다. 그러나 BVG는 지하철 현대 표준에 빨리 도달하기를 바랬다. 따라서 곧 새로운 S반 열차가 대신 구입되었으며 여전히 베를린 S반 네트워크에서 480호대로 사용된다. 베를린 장벽 붕괴 전에도 서베를린에서 S반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재가공 노력이 있었다. 베를린 동부의 주요 교통 중심지인 베를린 알렉산더 프라치역 그리엠리츠시의 현대적인 S반 기차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1990년 7월 1일 플리드리 슈트라스에서 처음으로 끊어진 첫 번째 연결고리가 재연결되었다. 관리상으로 분할된 S반 네트워크는 독일의 재통일과 베를린 재통일을 포함하여 단일 도시화하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분리되어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구 베를린 장벽에 의해 노선이 나뉘지 않게 되었다. DR과 BVG는 상대 영토 양쪽의 개별 노선을 운영했다. 예를 들어 S2는 북쪽과 남쪽으로 브란덴부르크, 구동독 지역으로 확장된 후에도 모두 BVG였다. 주요 동서 경로운 공동 경영이었다. 개별 열차는 BVG 또는 DR에 의해 동일한 트랙에서 종단 간을 운행하였다. 이 협약은 1994년 1월 1일에 끝났으며 DR과 구서독의 독일 연방 철도 간의 합병으로 인해 독일 철도가 창설되었다. 베를린의 모든 S반 사업은 독일 철도 자회사로서 새로 설립된 S반 버린 GmbH로 이전되었으며 BVG는 S반 서비스를 중단했다. 기술적으로 1990년대 이후 S반 네트워크를 1961년의 상태, 특히 순환 철도로 복원하기 위해 끊어진 링크를 다시 만드는 단계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1997년 12월, 존넨 알레역을 경유한 노이켈른역과 트레프토와 파크역 사이의 연결이 재개되어 쇠하우저 알레역과 융페른하이대역 사이에서 S4 열차가 전체 순환선의 75%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6월 16일 계준트브로는 베스트하펜 구간도 재개되어 순환 철도 작업을 재개했다. 홍콩철도 유항공사, 내셔널 익스프레스 그룹, 베를린 S반 GmbH, RATP 대부는 조달 프로세스를 위해 입찰했으며, 곧 2018년에서 2033년까지 열차 제조업체인 스테들러 레일이 이어서 운영을 시작했다. 구체적인 계약은 다음과 같다. 순환선 슈타트반 남북선 베를린 S반에는 여러 곳의 차량기지가 있으며, 각각 세네바이대, 프리드리이스펠대, 그리나우, 반제, 에르크노, 오라니엔부르크에 있다. 과거에 운영되었던 차량기지는 각각 스테티너역, 파페슈트라세, 베스트엔트, 베르나우, 훈데켈레, 펠텐, 요르크슈트라세에 있었다. 2015년 12월, S반 베를린은 슈타들러 지멘스 컨소시언과 최대 1380대의 EMU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초기 기본 공급은 2023년 완공될 순환선 및 남동쪽 지선에 사용될 85대의 4량 차량 및 21대의 2량 차량으로 구성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